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아 맞아맞아 정말 장군 장군 어머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하... 하... 떡국 하나 먹어야지 하... 야... 나 진짜 맛있다 갈비... 갈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야... 진짜 맛있다 이렇게 빨리 봤어요?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야곱정이지 않으면 너무 좋다 정말 행복한 현상이네요 기가 막히네 한 번도 진짜 맛있어 음... 이게 빠져가지고 아묵당 수준인데 음... 이게... 와... 네 아 갈비... 아... 와... 청국장도 되게 맛있어 청국장 깊은 맛도 알고 야... 와... 와...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아 집에 있는 매니저 형이랑 같이 와보고 싶다 여기 좋은 거 보면 생각나 음... 야... 너는 누구 생각나야 되잖아 너가 보면 저희 엄마가 한식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진짜? 네 어머님이 생각나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은 그쵸 아 정말 현녀야 현녀 최진이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살았어? 아니 원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는 자라다가 할부 할머니가? 네 아 그래서 네가 말투가 고봉 아랫목에 밥 묻어놓고 아 그런 거 할 줄 알았나 어린 나이에 아 이제 매치가 되네 나도 옛날에 하늘이랑 살았는데 단체를 맨날 감자 조림만 해주는 거야 돈이 없었어 그걸 매일 먹었어 근데 그때 너무 싫었거든 그게 어렸을 때? 응 이제 하면 돌아가시니까 그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맛을 아무리 와이프한테라도 찾지 못해 아 진짜로 저희 할아버지가 일도 삭힌 홍어를 즐거웠어요 홍어? 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홍어를 죽여 먹었었거든요 음 야 그건 진짜 대단한 건데 줄을 뜯어갖고 이렇게 밥 위에 얹어주시면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그러면 코만 하하하 이러고 대단한데? 너 홍어가 먹을 줄 알아? 못 먹어요 못 먹지 응 아 잘 보는데 돌리면 돼 가는 게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 빨까요?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 빨까요? 빨아? 빨아? 군대에서 사만 말인데 아니요